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의합시다. 김지영이고요. 언제 평가원이 영어는 부의하자 그랬어요, 선생님? 알아. 올해 제 모토가 바로 이거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당연히 김지영 하라고는 안 했지 저도 알아요. 근데 제 수업 계속 들어보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예요? 이상한 스킬보다는 평가원이 말하는 가이드라인 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이런저런 스킬을 부르자. 뭐 이런 게 제 수업의 제일 큰 모토잖아요. 그 모토예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고 그걸 약간 좀 비유적으로 녹여서 해본 거야. 뭐 그래가지고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의도를 나눠주세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이거예요.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땠다라는 건 전 모르겠고 구간구간마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달라져 있는 거지 이걸 전체적으로 통쳐서 얘기하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될 시험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 아주 중요했던 시험이다. 해설강의 들으세요. 이 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해설강의 들으시는데 제가 지금 칠판에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좀 적어놓고 그 문제에서 네가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간단히 키워드를 언급해 드릴 테니까 얘들아 이건 그냥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맞췄던 틀렸던 이후 시험에서 또는 앞으로 공부해서 나는 무엇이 더 부족한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21번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수능보다는 아주 쉽게 나왔죠. 하지만 이거 들으세요. 21번에 가서 보셔야 돼요. 특히나 21번은 밑줄 주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평가는요. 그동안 그래왔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단순 해석해서 여러분 에디슨 관련된 전기, 전구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그냥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 나온 거 저도 아는데 본질적인 유형별 접근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꼭 가서 보셔야 될까요? 꼭 가서 해보세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번에 22, 23, 24 다 너무 평이했어요. 그러나 24번은 그냥 가서 무조건 보세요. 제가 아주 짧게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첫 문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선지에 있었던 단어, 선지 단어. 이 얘기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니까 반드시 가서 보세요. 됐죠? 자, 그다음 29번 진짜 여러분들아 내가 이건 진짜 이미 모든 해설 강의, 제가 해설 강의 찍다가 중간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 느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느낌 그대로. 29번은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 왜? 어려워서가 아니고 문법 문제만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놨어. 아,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라고 하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특히나 여러분들 그냥 슬쩍만 얘기해드리면 너네 3번 선지 고르신 분들 수동이라고 생각해서 컨시스티드라고 올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4번 선지 같은 데서 오, 투비가 뭔가 좀 어색한데 라는 느낌적 느낌으로 가신 분들. 그걸 다 뚫어들릴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을 제가 얘기해드렸으니까 반드시 가서 보세요. 해설가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0번도 꼭 가서 보세요. 역시나 30번도 내가 첫 문장을 어떤 식으로 잡아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 꼭 가서 보시고요. 됐니? 아, 빈칸은 아, 이건 제가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드릴까? 31, 32, 33, 34 이 두 개 있잖아. 31, 32는 음, 이건 별표 세 개. 그냥 무조건 가서 봐. 평소에 나의 느낌과 감으로만 가신 분들 느낌과 감만으로 가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아마 31, 32는 무조건 틀렸을 겁니다. 무조건. 과연 나의 느낌과 감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뭐가 필요할지 대해서 언급을 해놨으니까 가서 꼭 보세요. 어, 33번과 34번은 그냥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형적 평가원 스타일. 전형적 평가원. 필요하시면 가서 보세요. 기본 문제로 나왔어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시죠? 35번하고 36번? 그래 얘들아. 칸이 없어서 이 5개 그냥. 36에서 37. 이건 이번에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뭐 하다가 멈추고 찍은 거냐면 얘들아. 순서 배열 문제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지. 왜 네가 고른 선지는 정답 근처에서 애매하게 틀리냐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이 습관 고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순서 배열은 언제든지 또 틀리고 항상 어려운 문제를 느껴질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아무만 안 하고 얘기해요. 그냥 가서 보세요.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놨어요. 해설 강의인데도 웬만한 수업처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서 기존의 여러분들 습관. 그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세요. 38하고 39는 이번에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조금 평가원보다는 좀 덜 매운 맛으로 나왔어요. 이 정도 느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들아 시험 전체에서 나온 이미지만으로 앞으로 남은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요. 개별적 문제를 통해서 특히 문제 안에서도 저는요 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돼요. 빈칸 나올 때마다 시간이 없고요. 순서사업이 맨날 하나씩 틀리고요. 이런 거 말고 개별 문제의 어디가 안 됐고 어디가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요. 다시요. 문제 속 안에서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가 안 됐고 어디가 애매했고 어디가 안 됐는데 과연 이게 돼야 될 놈인지 안 돼도 되는 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당연히 단어와 해석이 무조건 중요하죠. 시험에서는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나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 엄청 긴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4, 5줄, 6, 7줄 남은 문자도 땡에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걸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장을 전체를 다 내가 완벽하게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제 실력이 뭐 좀 부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한 문장 글 읽기에서는 그 긴 문장이 있어도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지 얘들아? 어. 구문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이 긴 문장이 될 일은 아니라니까 얘들아.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게 어디 나왔었더라? 그런 긴 문장이. 예를 들어 21번에도 이런 문장 하나 나오고 30번에도 그런 거 나오고 막 난리가 나 얘들아. 가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음 시험을 더 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